구독! 좋아요! 빨리 살려주세요! 먼저 올라가시면 돼요. 이렇게? 아 잠깐만요. 아무도 보이세요. 신발만 좀 걷어도 되죠? 이게 저요. 이거 맞아? 이거 잘못된 거 맞은가요? 가채용? 난리 다 11kg야? 내 희망이 몸무게인데? 몸무게는 잰다고요? 올라가야 돼요? 그래 내가 가보고 싶어. 나도 못고 왔는데? 마이크 빼고 올라가면 안 돼요? 50! 아 38kg 나 38kg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제일 말라깨기는 빨리 올라가. 몸무게 되라고? 자신있지? 31kg 나 38kg 나 뭐래? 아! 너무 많다. 아! 먹은 무게장 말고는 몸무게장. 아 그런거야? 근데 우리도 지금 두자리 나왔잖아. 여기 세자리가 나오겠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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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배우는 직접 불과해하고. 아! 왜 10개가 얼마나 긴장일인게, 배털를 안 빼야 돼요? 아니. 아무 얘기도 많이 안 했어. 신발 벗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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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랐네! 맞은거야? 아니 말이 많았어 아니 수험에 넓어 자 이거 봐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보고싶지 않았어요 야 이거 큰일인데 와 주인공 마지막 마지막에 형 잠깐만 형 운동선수 아닌데 100kg 넘으면은 진짜 이건 장난 아니다 아 아 이기네 몇 킬로야 아 잠깐만 이 사람은 근육이 근육이 되는거 아니야? 몸무게 에이스다 에이스 이거 소왕 머리가 올라간거지 뭐 와우 생각보다 많이 아니라서 처음 봤어요 이게 많이 안나가는데 얼마나 나가야 돼 200kg 나가야 돼 아직까지 말을 못났어요 아 그래요? 다른 분들은 좀 말은 났는데 일단 만드랑 친하고 태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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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늘 저희는 처음 시각으로 몸무게점 개인적으로 부추전을 좋아하는데 부추전보다는 몸무게점이 더 기대가 돼요 네 네 이렇게 내 친척이다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재밌어요 네 맞아요 우리 다 가져가네 오늘 누워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냉정일지 필요 없어요 승리의 기본의 원천은 전략기이다 그걸 모르는 팀은 승리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승리의 행운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르거든요 이번 주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거든 그렇게 아미 선수가 왕창 가져왔다가 아미 선수한테 욕을 바가지로 방금 먹고 바가지로 먹었어요 네 바가지로 먹었어요 네 아 먹다 먹다 이제 바가지로 먹네요 네네 아 근데 컨트롤이 좋으시네요 형님 Not bad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신나시나봐요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이 3키로가 어디 팀으로 갔을지 3키로가 있었는데 없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따라갈게요 없어요 날 같아요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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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네 가장 아쉬운 겁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도 표현하고 나오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장 공격을 해서 안 돼요 네 공격한 게 없는데 공격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격한 게 없어요 아 아 아 얄미워 저희들이 이제 맞장하기 전에 팀전으로 몸무게가 다 일단 체중인이 딱 아 아 무슨 말을 해야 되죠? 예 체중이 정할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죄송한데 홍탕 먹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사람 같아요 지금 그쵸? 아니 손이 왜 갈리는 거예요? 손이 왜 갈리는 거예요? 손이 왜 갈리는 거예요? 눈치한테 튈까 봐 눈치할 때 튈까 봐 어 뭐야 이게 뭐예요 누가 어떻게 그랬어 눈치할 때 튈까 봐 언니가 분명히 이야기 했다니까 그 경쟁이 안 왔던데 몇 분 이야기 한다고 몇 분 이야기 한다고 그런 얘기야 그만 좀 집에 좀 가요 집에 좀 가요 아 엄청 깔 났다 진짜 웃겨 오해 살찐 하지마 아 아 맞아 면 돼? 면 돼? 면 돼? 면 돼? 면은 언제가 돼?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너무 먹고 싶어요 두 번째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먹고 그냥 먹고 싶어요 두 번째로 먹고 싶어요 형님